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번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에서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조사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면 먼저 당초에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새로운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이번 특혜 의혹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아들은 2014년 7월 29일에 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런데 그해 9월 4일에나 돼서야 이재명의 장남이 속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상급부대로 인사발령 및 전공사상심사를 상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군교육사는 이재명 아들 부대의 전공사상심사 결과는 통보를 하면서도 인사명령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이재명 아들은 한 달 넘게 인사명령도 없이 군 병원에서 입원을 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 서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인사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전공사상심사 결과를 언제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군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의 아들은 수도병원에서 자대 복귀도 없이 그해 9월 18일에서 26일까지 국군 대전병원으로 전원을 했고 그런데 이때는 수도병원에서 대전병원으로 인사명령이 나갔다라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인사명령서의 시차가 지금 한 달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공군 담당자가 인사명령을 누락한 것이지 아무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혜 입원 의혹을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SNS를 통해서 장남은 군복무 중에 발목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을 했고 민간병원에서 수술했고 이후에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라면서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인사명령서 없이 입원한 것 자체가 특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사명령서는 없지만 특혜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군에서 분명히 뭔가 실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방부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공군은 물론이고 국방부에서도 현재로서 이재명 장남의 입원 경위 등에 대해서 따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국군의무사령부하고 예아수도병원 등에 대해서 감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고 잘못한 놈이 있는 것도 확실한데 조사는 필요 없다 그러고 특혜도 없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장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남자들의 90% 이상이 다 군필자인 나라에서 이따위 변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사건 때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을 하는 등 군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번 의혹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군 수뇌부가 당혹해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수도병원 입원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이 입을 모아서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국방환자관리훈령에 따르면 군 병원의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응급환자는 구비서류를 6일 이내에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송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하고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 등을 지낸 김영숙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에서 인사 명령 없이는 파견을 나가도 급식조차 받을 수가 없다면서 전자서류로 오가는 인사 명령이 누락된 경위를 제대로 조사해보면 특혜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리고 또 김 소장은 설령 공군 인사 담당자가 누락했다라고 치더라도 수도병원 원문가에서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명령서 누락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유령 환자인 이재명 아들에 대해서 인사 명령을 수도병원에서 대전병원으로 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복수의 전직 군의관들에 따르면 수도병원 입원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의무사령부 출신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수도병원은 항상 병원이 만신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수술 환자도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전방에서 다쳐가지고 헬기로 긴급 후송을 해서 치료하는 병원에서 아무나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어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진단서를 봐야지만 특히 입원인지 아닌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개인정보여가지고 이재명 아들 측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인사 명령서고 나발이고 간에 이게 지금 더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민주당 측의 해명에 의하면 이재명 아들이 싸제 병원에서 수술하고 근처에 있는 수도병원에서 입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아파가지고 혹시라도 싸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수술을 받고 휴가를 써가지고 조금 쉬다가 자대 복귀를 해가지고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자대에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요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시설 뭐 통합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돌아오라고 시키지 싸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근처에 있는 병원에 그냥 입원했다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이 이게 지금 납득이 되는가 싶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게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뭐가 많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장남 측에서 얼마나 심한 부상이었길래 이 수도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요양을 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진단서를 까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아마도 공개는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한편 여당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윤석열 후보에 병역 의혹을 제기했고 오늘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부동실을 만들어가지고 병역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그는 오늘 국회에서 최근에 제보에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받은 두 번의 신차 검사에서 양쪽 시력 차이가 각각 0.2에서 0.3으로 줄었다라고 한다면서 이는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 시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1982년 병역 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검사 시절에는 시력이 정상이 되고 청문회 때가 되니까 부동시가 된 것이라면서 의학적으로 이런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1994년, 2002년 시력이 정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군 신체 검사 당시에 본인이 조작이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부동시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번 특혜 의혹을 물타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선은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후보의 병역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려면 이재명이 군필이던가 최소한 방위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본인도 미필이면서 누구한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누워서 침뱉기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부동시로 군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같은 당의 송기현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선은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문제 가지고 군대를 못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당시에 야당 측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병역 기피 논란이 있다면서 본인 스스로 당당하고 떳떳하면 현재도 부동시인 것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자료 제출을 하라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야당 측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은 시력은 계속 변하고 특히 50대가 나오면서 원시가 오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실드로 쳤었고 야당 측에서 말한 자료 제출은 그 당시에 병역 판정이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보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병역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본인들끼리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다 검증이 끝났다라고 검찰총장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 하면은 이거는 진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밖에 나올 게 없죠 아무튼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오히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정